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세월세 계약 후 살고 있던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날 때쯤 2년 더 살겠다고 얘기하면 임대 사업자를 포함한 집주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잘 살고 있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가능기간,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죠. 그 기간에 집주인에게 저 더 살 겁니다 라고 의사 표시했을 때 집주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임차인이 더 산다고 하면 그냥 실거줄 이유로 나가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더 살게 해주거나 이러면 되지 뭘 복잡하게 이런 걸 알아야 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이걸 조금만 놓치게 되면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세월세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림에 나온 대로 세 가지 순서에 의해서 꼭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임차인이 이렇게 더 산다고 할 때 집주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임차인에게 더 살겠다는 말의 의미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더 산다는 말이 재계약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너가 쓸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는 거냐 이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물어보지 않으셔가지고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느니 안 했느니 이게 분장이 되거든요. 이걸 꼭 물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임대료를 협의하셔야겠죠. 이 협의는 갱신 유형에 따라서 이게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갱신인지 아니면 재계약에 의한 갱신인지에 따라서 인상유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상률이 달라지죠. 올릴 수 있는 금액이 마지막 세 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약사항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이 계약서를 적지 않으면 이게 또 이제 나중에 분장이 생겼을 때 입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작성하시는 게 좋고 계약서 작성은 재계약이든 계약갱신청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성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특약사항에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인지 이것도 꼭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특약사항 적을 때 주의할 것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차인이 이렇게 임대 기간이 끝날 때쯤에 더 살겠다라고 하면 더 살겠다는 말이 계약갱신청구인지 재계약인지 꼭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계약갱신청구와 재계약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임대 기간이 연장되는 거죠. 2년 더 이렇게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거고요. 반면에 재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임대 기간은 있는 일수도 있고요. 아니면 협의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재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 이 임차인은 나중에 이 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더 살겠다는 말이 갱신청구인지 재계약의 의미인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 집진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면 그냥 그게 무조건 임차인 권리인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한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본인 입으로 임차인 입으로 제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이걸 쓴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할 때는 이 의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재계약의 의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묻지 않았다. 임차인이 단순하게 집주인에게 더 살게요. 라는 말만 했는데 묻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더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날 때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만약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한다면 그럼 집주인이 그러겠죠. 뭔 소리야. 2년 전에 너 더 산다고 할 때 그때 이거 썼잖아. 라고 말하면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죠. 그때 저 이거 쓴 거 아닙니다. 저 이거 안 썼어요. 제 입으로 쓴단 말 안 했잖아요. 2년 전에 제가 더 산다고 할 때는 저는 이걸 말한 거였습니다. 라고 하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은 불리해요. 왜? 임차인이 이걸 사용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임대료 협의입니다. 당연히 갱신 유형에 따라서 인상요분은 달라지는 거고요. 인상률이 달라지는 거죠. 먼저 계약갱신청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야 합니다.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 거죠. 5%를 초과해서 올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재계약은 임차인과 협의로 결정할 수 있고요. 임대료 인상률도 5%를 초과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계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거니까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를 초과해서 올리려고 할 때 임차인과 협의가 안 됐다면 집주인은 한 8% 올리고 싶은데 임차인이 도지 못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퇴거 통보. 이사 나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만큼 올려받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임차인이 집주인이 퇴거 통보할 때 그 말 듣고 이사 나가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이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재계약은 임차인과 임대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실거주 사유 내가 살 거니까 또 나가 이거 이럴 때는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각사항을 기재하는 거죠. 먼저 계약갱신청구의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데 그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쓸 때 퇴각사항에다가 이걸 꼭 적으셔야 돼요. 임차인 누구누구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임 이걸 꼭 명시하는 거죠. 이걸 적어두면 확실하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어놓지 않으면 정말로 나중에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했나 안 했나 이 싸움이 붙으면 참 힘들어요. 입증하기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걸 녹음했다거나 얘기할 때 녹음했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주고받은 이력이 있으면 입증이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입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계약서에다가 퇴각사항에 적어두시면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계약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쓰실 때 퇴각사항에 이걸 적어두는 거죠. 본 계약은 임차인 누구누구의 재계약에 의한 계약임. 이걸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갱신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임차인이 분명히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지 않았고 재계약인데 계약조건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없는 거죠. 전세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차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대로 계약서 쓰지 않고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보증금 월세 또는 전세 이 계약조건이 변동이 없다는 건 마치 뭐가 같냐면 묵시적 갱신 이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적어두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약조건이 바뀌면 보증금이 바뀌거나 월세가 바뀌거나 전세금이 바뀌면 당연히 적지만 보통 이제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잘 안 적거든요. 재계약일 때. 그런데 적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묵시적 갱신과 구분이 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집중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이사 나갈 수 있는 계약해지권이 주어지는 거니까 이거 안 적어놓으셔가지고 나중에 임차인이 이거 그 당시에 묵시적 갱신이었다라고 주장하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입증을 자료는 없고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실 때는 반드시 갱신 유형을 계약갱신청구인지 재계약인지 꼭 명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차인이 이건 주의사항입니다. 특약상 적을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해가지고 그 청구로 인한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이었는데 이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특약상에다가 집주인 임의대로 임차인한테 묻지 않고 집주인 임의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임 이걸 적어두신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임차인이 이 갱신청구권을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써 두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동의받지 않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효력이 없겠죠. 왜냐하면 임차인의 요구나 본인 스스로 계약갱신청구하겠다 라는 요구가 있거나 동의 없이 집주인 임의대로 특약상에다가 계약갱신청구 사용을 명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갱신청구는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예요. 그래서 임의대로 쓸 수가 없는 거고 집주인이 강요해서도 안 돼요. 이 강요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가끔 쓰시냐면 임대사업자이신 분들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임차인이 법을 조금만 알면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임차인의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임대사업하는 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속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마다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하고 임대사업기간이 끝나면 종료가 되면 그때 가서 갱신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의 임대사업기간 플러스 2년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그걸 막기 위해서 임대사업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더 산다고 할 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너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이거 써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쓸 마음이 없는데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안됩니다. 네 별이 없어요.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임차인 스스로 본인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할 때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이렇게 집주인이 임의로 기재했을 때 이게요 임차인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이걸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요. 내가 2년 사는 동안에 중간에 이산 나갈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계약갱신청구를 한 것처럼 그래서 임대 기간 중에 계약해지권을 주장하는 거죠. 정말로 본인이 사는 동안에 이산 나갈 일이 있으면 계약해지권을 주장해버리는 거죠.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거니까 서류상 지금 보시면 이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는 계약해지권이 인정이 돼요. 임대 기간 중에 언제든지 이사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해지효력은 집주인이 그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집주인 임의대로 이걸 적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효력도 없을 뿐더러 대려 임차인이 악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임차인 스스로 갱신청구권 행사했을 때 그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의하실 건데요. 만약에 전세월세 계약 후 잘 살고 있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가는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떤 말도 없으면 이때는 반드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먼저 더 살 거냐 말 거냐 이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집주인도 놓쳐버리면 이게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돼버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집주인이 불리하잖아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사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집주인은 반드시 임대 기간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사이에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먼저 더 살지 말지 또는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거니까 나가줘 이런 것들을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순서대로 대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